자 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광복모자 쓰고 아까 못먹은거 몇개있지? 이쪽이 못먹은거 몇개 있을텐데? 여기였나? 사위였구나 토끼집이 있네요 이게 다 뭐야 이게? 근데 여긴 날짜가 안나오네 날짜가 안나와요 뭐 그런거 같긴 한데 저 이상한 웜같은 애는 뭐지 쟤는 죽일수가 있나 이 동굴에는 지들끼리도 안싸우는거 같은데 얘 뭐야 지들끼리 싸우네 어 그 늪지대도 있네 동굴인데 보면 늪지대가 있어 어 옷 어어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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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미야 어 이건 뭐야? 머시...머시룸? 머시...트리? 머시...트리? 버섯...버섯나무? 이건 뭐야? 어 두개씩 줬는데? 아 세개 막...이거 달린 수대로 주는구나? 이거 가까이 가면은 공격할려나? 이건 뭐지? 호흡 휙 휙 휙 휙 휙 휙 이건 뭐지 이건? 쟤네들 혹시 그... 걔네들이야? 그 밑에... 휙 아 밑에 떨어진거 첨첨케요? 나쁜놈들이네 잠깐만 이거 연결되어있네 가기전에 이거나 좀 얻어가지마네 자주올때도 아니니까 이건 뭐야 이거 우와 렌턴 cht办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theatre 오오오오오O 아구아구 이건 뭐야? 브로큰쉘 뭐 못보던 아이템이 많은데? 뭘 좀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갈까? 광고모자 광고모자 버리고 어 이게 뭐지? 뭔지 모르지만 가져가 볼까요? 이거 뭐지? 브로큰쉘? 거의 쓰레기들이에요? 그래? 여기 반딧불이 있는데 이거 버리자 뭐 또 좋은 아이템 나오면 이런거 걔네 갖고왔나? 이건 뭐야? 똥인데 저 똥 쓸데가 없나? 이건 맥스웰이 아니라 동굴이에요 동굴 저 똥 저 똥 저 똥 저 똥 아 이거는 길로 연결돼있네? 한번 이렇게 다 돌아봐야겠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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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꽤 많이 넓은데? 오 오오 아침인가보다 어,뭐야뭐야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저거? 왜 계속 따라오는데? 저거 못죽여요? 못죽이죠? 오오옷! 잡아서 재지마 일단 도망가 제, 제, 끝까지 따라올거 같은데요? 어..뭐지? 어어!!! 어? 쉴좀하구요 여기 뭐 암석지대인거야? 어... 이건 뭐야 더? 저 리추얼스톤으로 다시 대사나 놨잖아요 저 리추얼스톤 그... 불구할수있나? 다시 만들수있나? 수리할수있나? 요즘 못하겠죠? 리추얼스톤 리추얼스톤 그... 그거 있잖아요 아까 내가 살아났는데 아까 내가 살아났는데 그... 무덤같은데 오... 오... 면말이야 야 오지마 어... 리젠도 안되죠?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잖아 아... 나 정말 아까운걸 잃어버린거구나 지금 아... 진짜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그... 어이없어 죽어서 어어... 어어... 거미지 정말 싫다 어어... 어어... 저거봐 쟤... 쟤는 어떻게하지? 얘 크게 따라올거 같은데 아... 아... 이거... 이것도 씨.. 움직임이 써야 되잖아 어어... 흠흠... 불뿀뿀뿜 흠흠흠.. 아이구 저거봐 음... 흠... 야 동굴 탐험 정말 힘들다 나 어디에서 왔지? 나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텔레포트 스태프가 아... 정말 가지고 싶어서 여기 그 유적도 고대 유적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아이고 아이고 맞았어 아이고 아이고 오 2층 가는 길? 황금도 있네 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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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다! 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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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여기 많았는데? 아까 이거만 하는 거 아닌가?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잠깐만 이거 길을 잘못 뜬 것 같은데? 탑 아 에이이이 안가봤네 어어어어어어 이 위까지 가봐 줘 이제 아 가보나 마나 뭐 쟤네들이 자꾸 따라와서 광부모자에다가 그걸 못하겠어 광부모자에다가 지금 기름 뭐 넣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다 돌아본거 같네요 음 다시 다시 중앙으로 갈까 안녕은 몇대 때리고 쳐야되요 음 다시 안따라오는데 다행이다 어 얘 정말 무섭다 저 녀석 정말 무섭다 와 저거 정말 무섭다 쟤 한방에 주고 한방에 저걸 맞으면 한방에 주고 한방에 저걸 맞으면 또 지진이 일어나네 또 지진이 일어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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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아까 보석 떨어졌는데 보석 떨어졌는데 보석 떨어졌는데 보석 떨어지마자 없어져나 보며 재밌는com 보호 reinst Prop 소스 2 이제 야 이것도 근데 먹을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네? 에너지 차네?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공격하면 나 죽겠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이 이거 공격하면 나 죽겠지? 대박이다 대박 오우씨 이걸로 뭐 만드는게 있었는데 음 이 와인님 어서오세요 음 잠깐만 저기가 나가는 길이었으니까 저기까지만 다 돌고 지금 여기도 있는거 같구요 이 위쪽도 있는거 같으니까 이거 다 놓고오자 이거 다 놓고와 놓고와도 될거 같애 이거 필요가 없어 기본 아이템 만들려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건데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야 광모자 야 광모자 이거 어디다 쓰는건지 좀 보자 일단 이거 넣어놓고 음 음 마블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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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빨 많이 떨어뜨렸는데 붉은 레드잼도 떨어뜨리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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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없으니까 어 무엇 음 음 오 오 오오오 오지마 이게 저녁인데 왜 이렇게 오냐 근데 겁나게 많아졌네 오오오오 새로 다 만들어야 아씨 야 고마워 잘 먹을게 이건 쓰지도 않아 쓰지도 않고 어 어 어 잠시만 되겠지 나뭇가지 다시 다시 준비를 좀 할까 오오오 저기서 더이상 뭐 만질 필요 없겠죠 제가 침 지 지 지 조그마한 거라도 유포를 만들어서 일단 넣어놓고 이걸로 뭘 만드는게 있었는데 이거 랜턴 밧줄 두개 이거 세개 이거 두개 밧줄 밧줄 두개랑 팅 팅 팅 정점 0 간e 잘 제가 ipping 우와 우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긴 한데 워킹케인 때문에 워킹케인 때문에 몇개 마토가 안들까 이거? 너 이거 먹냐? 이건 안먹네 근데 이게 상하는게 있네 너무 안타깝게 이거는 키워버리기 벚꽃 속은 승 벚꽃 벚꽃 어 네 됐지? 나중에 여기에다가 다 넣지 뭐 가자 잠자리채도 하나 들고 가자 싸우지도 않을 거니까 이런 거 슈퍼 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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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 이것도 한다고 그랬지? 할 것 같더라 워킹케인이 좋긴 좋더라 이게 좋긴 좋더라구요 빨려 엄청 빠르더라 아 이거 왜 20개 밖에 안되지? 아 이거 왜 20개 밖에 안되지? 이동속도 더 빠르게 이게 텔레포트 스태프 만들면 그래도 이동속도가 빨라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워킹케인보다 더 빠른가? 아니면은 속도는 똑같나? 흠 흠 자 넷 넷 넷 압 압 넷 아 아 아 자 세 농장은 좀 더 늘리고싶은데 양념을 얹어 있다 밀 Ji 굳이 그 fonction with the set 빨리 빨리 주소 빨리 빨리 주소 자 가자 자 다시가 출발 아 여기 앉지 이번엔 좀 여기저기 더 돌아다녀 보자 어 여왕곰 있네 여왕곰이자 볼까 아니다 어 이 위? 여기는 지금 어 이쪽으로도 가봐야 되는구나 어어어어어어어 맞았어 맞았는데 안 죽었어 야 다행이다 여기 길 있지? 길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되게 작네 이게 상하는 게 있어가지고 빨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먹기도 하고 벽 없는데 이게? 썩겠다 이거는 썩어도 랜턴 재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 먹진 않고 ład 이거 이동속도 늘려주는 아이템은 워킹케임말고 없죠 정신력 상승해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갑옷중에 이거뭐야 우와.. 우와아아아 저거였어? 이게 워킹캔으로 업그레이드 되는게 있잖아요 텔레포트 텔레포트 지팡이 이건 뭐다 쓰는건지 모르겠네 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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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늘 보석이라도 쪼더듬으면 어...라이트 플라워? 뭐...할 수 있는거... 삽들고... 안되네... 고대 유적인거 거기는... 찾아가려면 되게 어려운거 같기도 하고... 어... 오... 여기는... 얘네들 고기들만 안갖고 오면은... 고기만 안갖고 오면 적대화를 안한다고 하는데... 오... 야...너무 멀리... 어딜까지 따라오냐? 그만 따라와! 아... 아따... 멀리까지 따라온다... 멀리까지 따라온다... 얍! 쟤네 죽이면 뭐주지? 근데... 두명이라서... 죽이기 힘들거 같애... 한명이면 어떻게... 오... 됐다... 야 일로와봐...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야 오오오 Circoo 아.. 나이.. 한 마리만 안되네 한마리는 뭐고 아이스 지팡이 그거 있어야겠네 야 이거 언제까지 처음이야 오오 길이 순간 막혔었어 되게 악마의 꽃인가 이거? 아니지? 어 너 혼자 있네 그러고 보니까 야 너 혼자 있다? 야 템버가 도망가네 저거 그래서 얼음 지팡이가 필요하겠구나 어 그 그림이 되게 많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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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입고 야 쟨 정말 무섭다 쟤는 싸울 방법이 없을까 여기다가 돼지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고 돼지꼬리 가지던 싸움 붙여야되나 아니면 악마의 꽃을 심어가지고 싹 쓸어버릴까 악마의 꽃이 그 NPC가 적들한테는 되게 거시기하더라 흠 흠 흠 이건 뭐하는 거지? 아 아까 그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오오오오오오 건지반 무사의 무쌍인 이 이쪽으로 갈수 있나? 저쪽으로 우..갈수 어어..있네요 토끼만할쪽으로 야 이게 이게 많으니까 아..동굴탕으로 일찍가면 좋구나 이것 때문에 랜턴을 되게 오래 사용할수 있겠다 이겟으면 얘는 비성공인가보네 야 고속 안떨어진장 고속? 보석보석보석 보석떨어지면 아이고아이고 보석떨어지면 바로가서 죽을텐데 여기 뭐 별거없었잖아 딱 나가니까 겨울아니야? 밖에 나가니까 겨울아니에요 겨울 separ인거야 vs 보석보석떨어 오오오오오오오 야아 집에 가 임마 뭐 이거 밑에가 있어 왜 너네들 누구한테 죽었구나 야이씨 으이씨, 끝난다 야 음.. 여기도 지금 다 돌았고 음.. 여기 한번 가봐야되고 이쪽 한번 가보죠 그러면 다 하는거같은데 그럼 2층으로 내려가는데가 있어야되는데 찾아보는거 믿겠지 뭐 으아.. 이쪽으로 당근이 되게 많네 지하에 당근이 잘..잘 자라는데 지하에 당근이 잘..잘 자라는데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틈트 어어엘 흐흐흐흐흐흐흐 으흥 허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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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K 뭔든지 모르지마아 악령이 어 여..여..여긴 또..뭐어디야 이쪽으로..히..이쪽 이쪽으로 또..이루아盒히 있는거 아니야?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 나쁨 이거 말고 꿀 반창고도 많을 수 있더라 꿀 두 개랑 양피지 양피지가 뭐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양피지도 농자 양피지 그니까 대나무 그게 농사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농사 같네 팔을 수가 없었고 야 이거 뭐야? 아니 쓸 자리 없이 길어 난 뭐 있는 줄 알았잖아 아 생각해로 여기 되게 짧은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다 죽어 다 다 죽어 다 아니 2층으로 가는 그 동굴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동굴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데가 다 다른덴가 보네 그냥 그냥 야 뭐 뭐 떨어지나? 야 보석! 보석 좀 떨어지마 보석 보석은 개별 마블도 아까 겨우 오 보석 떨어졌다 아싸 보석 떨어졌다 근데 레드 보석이야 아 블루 보석 떨어지지 음 여기만 다 돈 것 같고 다 돌았죠 여기 여기만 돌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 근데 뭐 벽 없어 어 이거구나 야 바로 여기 있었는데 나 근데 고깽이가 없잖아 가깝잖아 가자 2층 가자 아 근데 2층 텔레포트 스태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텔레포트 스태프가 그 맵에서만 동굴에서 사용하면 지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렇게는 안되겠죠 자 곡괭이 하나 가지고 아이고 아이씨 아 미쳐버리겠다 겨울이다 야야야야야 다시 들어가 다시 누구로 들어가 겨울이야 아하하하 어쩌지? 나 지금 도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하하하 나이씨 빨리 가야 돼 빨리 아 여왕검이 저거 이씨 오케 어어 으어어어어 어어어어 오케이 아...олод다 빨리빨리빨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 야 이거 태워 태워태워 겨울 왔어 여기다가 기름 넣고 야 이것도 다 기름 넣어 흠 잠깐만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나? 자 이거 하나는 가지고 다니고 넣어 놓고 넣어 놓고 넣어 놓고 아니 넣어 놓지 않네 여기 넣어 놓고 넣어 놓고 넣어 놓고 흠 음 아 2층 바로 가고 싶었는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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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왜 여기 왔을까 쟤는 왜 여기 와 있었을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파란버석 야아 겨울에는 파란버석 얻을 수 있어서 좋다 하운드가 파란버석 붙지 않아요 왜 설 있는 하운드 그러니까 그 녀석이나 한 번 더 잡으러 갈까? 물개 잡아봤자 뭐 도움되는 건 없지 말아야지 중간 중간에 내구도가 자세히 없어지게 보이네 제가 만들어야죠 얼려? 얼려? 야 해야돼! 야 왜왜왜 못해 왜 좀 잘만 되는구만 오케이 잠깐만 아이고 바꾸고 바꾸고 보선 넣아놓고 아 그래도 보석이 너무 모자랬더니 어 이거 뭐야 세번째야구나 아 천번째에 있구나 됐죠 음 음 밧줄 두개 가보도 하나 만들고 가보도 하나 만들고 가보도 음 음 음 저거 알아보는데 어 어 Rhode 돈 이번 겨울에 겨울엔 그거 목표로 하자 이번 겨울엔 그걸 목표로 하자 그 가방 그..그 좋은가방 그 크림프스한테 맞는거 어..이거 여기지 말았네 어..이거 여기지 말았네 당근 당근 씨앗도 좀 없죠 어..어..잠깐만잠깐만잠깐만 당근 씨앗도 똥을 이번에..이번 겨울엔 좀 많이 먹은가 당근 호박 당근 왜 이거 왜 잘하지도 않았어 아이 참..잠깐만..똥 갖고와봐 하얀 똥 하얀 똥은 걸음으로 쓸 수 있겠죠 쓰..하얀 똥은 쓸대로 모르겠어 걸음 말고 토끼 똥인가? 구함 열려 어? 안된대 못한대 야 뭐야 넌 야 내.. 내 농장있는데에다가 지웠어 생겨났어 혼날라고 오.. 아이쿠.. 이낙.. 아이쿠.. 어이쿠.. 왜이렇게있냐? 이거 잘하다 말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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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됐나? 표잉셀보 좀 가주라고? 음.. 음.. 뭐하는거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 아.. 우워! 드래곤파이 장난아니다! 우후후후하 아 드래곤파이가 저런거였구나! 휙 굉장히 좋군요 드래곤파이 휙 aw 휙 휙 휙 휙 휙 휙 휙 휙 휙 음.. 뚱 어어어어 발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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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만 잡죠 어.. 얘네도 발전기다 아.. 그만 좀 늘어나봐 뭐 늘어나면 나야 좋지 몇 마리 잡을까 오지마 야 어? 어? 뭐야 왜 왜 아 공격을 안해 아이고 죽어야 못해 에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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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빙이고 무거 아 OK 아 oui 아 아 아 아 Perry 음... 똥 여기도 아마 있을텐데 음... 버팔로 정말 많다 똥죽고 버팔로 잡고 고개었고 예예 그런거 같아요 엄청 좋네 야 일로와봐 일로와두고 흘릉 안다라와 체스터 이 정체물을 이 정체물을 이 정체물을 이 정체물을 여기서 넣어볼게 좋아 아이템이 이것저것 많긴 한데 정작 쎄진 않네 옥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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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는데 없나? 야 털 또 쓰는데 없네 뭐 옷같은거 만드는데 털 안들어가나? 어 털 들어가지 그래 근데 이건 뭐야? 코랍템트트럭 잠시만요